한국 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이 선교사 자녀를 위한 리더십 캠프 비긴어게인을 오는 7월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캠프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30명을 모집합니다. 주최 측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캠프를 코로나19로 중단하기도 했지만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할 동지들을 만들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. 캠프 신청은 내달 1일부터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